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우리 1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부응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부응이에요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레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거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아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노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원리를 알고 거룩한 부흥으로 일어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의 원리를 알고 거룩한 부흥으로 일어나라 우리는요 7월 1일이죠 7월 1일 소망의 금요 기도회에서 올바른 부흥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모두 일어나 걷고 뛰는 축복을 누리자 만남의 부흥을 사모하라 또 부흥을 외치라 웨일지에서 일어난 부흥이라는 네 편의 설교를 통해서 4주간에 걸쳐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철야 설교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들으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이 부흥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나누며 올 연말까지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이 핵심 정리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니 그동안 왜 못 받았나 몰라 아니 그동안 왜 못 느꼈나 몰라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두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모두 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며 신유의 은사가 스스로 이너 힐링 안에서부터 나타나 은사를 누리고 말씀과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은 3년간 제자 훈련을 마친 제자들이 드디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3년 동안은 의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의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의심하지 않고 귀담아 듣기 시작했고 또 그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되는 게 이 사도행전이에요 즉 이들의 행동은 3년 동안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주변 사람들의 말과 요구와 주변에서의 가르침 심지어 유다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그 생각 그런 것들에 의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과 삶의 연속성의 3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3년은 그런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으로 딱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은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전과는 다르게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어떤 제자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어떤 제자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딱 말씀에 감동을 준 것에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조금 부끄러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순종해 그러니까 사부금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싹 사라졌어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게 이 사도행전 즉 온통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기록이 기록된 책이 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름이 액츠라고 되어 있죠 액츠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사도들의 행동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동 즉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영어로는 액츠 해석하면 행위라는 뜻이죠 행위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까지 앉아있을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 그 행위인 거예요 행위 그래가지고 그들의 행동이 3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막 실패도 겪고 칭찬도 받고 막 오오오 하여튼 그냥 하여튼 엉망이었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하신다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행동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고 그 시작이 3년 동안은 자기 생각 엄마 생각 마귀 생각 옆 사람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 행동의 시작이 유다는 행동의 시작이 마귀의 생각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 안됩니다 행동의 시작이 자기의 생각이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 행동의 시작이 말씀인 거예요 The Word 말씀이 이제 그들의 행동의 시작이고 그들의 행동하는 Act 그 행동하는 행위의 목적이 말씀이 됐고 그랬더니 그 행동의 열매와 결론이 말씀이 되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행동의 열매와 결론이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부응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부응이고 이들이 진짜 부응의 삶이 돼버린 거야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더 퍼포먼스 네 목적이 뭐니? 말씀이 기록된 그것 선교니까 그것 아니 그래서 걸어갔더니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배운 우리가 배웠죠 웨일즈에서의 부응의 소식이 여러분 미국에 딱 전해집니다 1904년에 그 놀라운 부응이 미국으로 딱 전해져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같은 부응이 이 미국 땅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부응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906년 4월 9일날 한 무명의 흑인 목사였던 시무어라는 목사에 의해서 인도되었던 그 집회에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았던 소녀가 갑자기 일어나고 무엇이 깡무식의 흑인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방언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막 집회 현장에 사람들이 오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 떨어지는 겁니다 일부 저도 예전에 좀 교만했는데 일부 이성주의자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뭐 그렇게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의도해서 계획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짓이지 성령이 임직했으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성교 때도 경험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병이 낫는 거죠 심지어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119 9월론에 신고가 들어간 거야 여기 불이 났다고 너무 막 뜨거운 열기가 온 딱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야 그 집회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영적인 열기가 느껴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불 난 줄 알고 신고를 한 거예요 뜨거움이 오니까 정말 신문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미국에 자료가 있어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부터 집회 일을 마치고 흑인 노동자들이 집회를 오고 버스 타는데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웨일제에서도 그래서 진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딱 흔들린 진동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느끼는 진동 영적으로 막 흥분이 되고 가슴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그런 저도 막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성령 혼자 막 춤췄거든요 강대상에서 옛날에 그런 김주현 집사님 애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그게 성령이 아니 여러분 우리 김주현 집사님 어디예요 얘가 춤추는 애입니까? 아니 우리 무슨 지인이나 뭐 이런 지인이나 이런 애도 춤추는 엄마가 이쁘겠어 막 그쵸? 근데 걔가 뭐 이래 남자애가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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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개척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에 근데 이런 역사 즉 아주 사회에 놀라운 부응도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죠 웨일제의 부응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양 대부응 운동의 부응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말씀이 들어갔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회계에 순종하는 그 순간 성령이 임했고 표요하는 것과 같은 기도 평양에서 막 표요하는 것 같지 막 짐승의 표요함이 울부짖음이 막 빛 안으로 올라가는 것 같았고 뭡니까? 아주세서는 119에 신고해서 화재 신고가 났다고 신고했고 웨일제에서는 너 막 기차를 타고 간대 기차 안에서 막 그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파장이 느껴지는 그런 역사들이 진짜 있었다 3대 놀라운 성령의 부응 19세기 이 부응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회계가 터져나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했던 거죠 그동안 가짜였는데 진짜 고백하면서 성령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기록된 걸 몰랐어도 막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회계하게 되면 성령을 구하게 돼요 왜? 우리 안에 죄된 속속에 쑥 빠진 그곳에 성령이 들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을 막 구하게 되고 그러자 성령의 힘제가 나타나면서 남녀, 노소,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세 차례씩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예배가 시작되면 끝이 안 나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옛날에 길다고 신문에도 놨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데모를 해가지고 많이 줄였어 그래서 대지를 둘로 줄였는데도 페이지는 똑같아 내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이게 성경이요 교훈적인 설교가 많아요 요즘에는 교훈적인 설교는 본문 읽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5분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파면 그 말씀이 이어진 곳에 가서 또 그것을 또 합하고 또 들어가 하다 보면 길어져 나도 길게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또 오늘은 말씀을 깊게 파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딱 아주 준비했는데 원고 30페이지가 한 시간 안에 쭉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책을 수백 권을 읽어도 글자 하나를 못 써요 원고 한 줄을 못 써 어디든 걸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 줄을 못 써 근데 성령이 딱 임하면 매트릭스야 내가 먼저 은혜 받아 그리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다 자빠져 그건 가짜지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 말씀의 맛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세 번씩 예배드리고 예배 시작 시간이 10시야 끝나는 시간이 없어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웨일즈, 평양대붕, 아주사붕, 동봉 동일하게 무명한 목사와 평범한 성도들이 어찌 보면 좀 별볼일 없는 그런 성도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흑백 인종차별이 있는 곳에서 흑인 목사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역사가 나타났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부흥의 원리를 알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드리기를 원해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흥은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세속주의가 만들어낸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올바른 부흥을 사모하라 7월 첫 주에 했던 설교에서와 같이 부흥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바돌로매가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하는 게 부흥이에요 바돌로매가 가죽 안 벗겨지고 어디 가서 애 낳고 신학교 차려서 잘 살고 잘 먹고 후진을 양성하는 건 부흥이 아니야 그건 인간의 부흥이야 하나님은 바돌로매가 순교하길 원했고 밀라노 도모 성당 뒤에 가죽 벗겨진 동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제가요 제 뜻으로 사업하고 교수하고 다른 것 하는 건 부흥 아니야 사람들은 야 너 부흥했다 잘 됐다 성공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목회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부흥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부흥인 거죠 오늘 본문도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나타났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게 나타나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시작 부흥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은 구약의 카바넌트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한 포함되며 사도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까지도 아우러져 있는 그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단지 성령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열방 내가 너를 열방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줬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3년간 뻘짓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간 제자들이 뻘짓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누나라고 하고 뻘짓하고 여러 일들 결국은 이스마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사람 말 들었지 하나님은 너의 시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돕습니까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크게 헌금하고 제가 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죠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에게 도움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뭔가 해주고 싶었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어주고 싶어서 아내 말 듣고 하가를 취했다가 별짓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뻘짓했던 제자들처럼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몇 번의 그 시간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훈련이 된 이후에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응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부응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준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내가 독자 이삭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이삭이 태어난 게 그게 부응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태어난 인바러먼트가 어때요 백세에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Impossibly is nothing은 톰 크루즈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우리에게 자 불가능이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게 부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응이에요 그리고 120세 이삭을 죽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옛날에는 무슨 말만 하면 의심했는데 이제는 독자 이삭을 죽이래 그러니까 아 네! 아니 말씀에 이제는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들이 놀랄 정도야 거기서 또 부응이 일어나요 어떤 부응? 여와 이래의 하나님을 만나는 부응 그것을 수풀의 양을 딱 보여주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제 네 후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텐데 말씀에만 순종하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린 양이 준비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들을 누리게 할 거다 그것을 모세가 누렸죠 물고 아유 고기 먹고 싶다 맞나? 그게 수풀의 양이에요 여와 이래 이미 준비하셨어요 아셨죠? 고기 먹고 싶은 거 모릅니까? 목마르는 반성의 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 내가 말씀에 딱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부응이 나타나면 여와 이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삭을 죽여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순종이고 그게 부응이에요 그게 부응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풀의 양이 여와 이래의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그 이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두박질치고 멸망당하고 다 사라지는 상황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지만 머리할 것 같이 겁나 많아졌어 겁나 많아졌어 이해해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노역이 심해 바구니에다 감자 캐럿 바구니 갈 것 같아 거기에 애 낳아서 이렇게 들어와 엄청나 그리고 난 또 일하러 가 피곤하지도 않아 막 노역을 더 하니까 남자들이 짓을 못하는데 맨날 임신하고 애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미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응이에요 그게 부응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왜 봅니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흑인 목사면 뭐 어떻습니까? 종놈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종이 종놈이 장로됐다고 무시했잖아요 유교사회에서 웨일즈에서 이름 모를 무명의 청년들이 벽집단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신학 공부하고 학장에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위대한 학장을 통해서도 이랬지만 학장이 큰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웨일즈의 12명의 청년들이 웨일즈의 부응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우소의 부응은 뭡니까? 부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추되는 게 부응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응이라고 그랬죠 여우소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국시켜서 가난한 땅에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우소와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만 바라보며 걸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못 보니까 넘어지고 죽고 자빠지지만 그 두 사람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부응을 경험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부응이 나타났죠?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른 거예요 약속을 이룰 계획이 없고 약속을 받지 않으면 안 갈라집니다 신태에 안 나는 상황에서 모세가 뭐랍니까? 오늘날 여우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간이 없어서 본문 다 뺐어요 오늘도 28페이지 나왔어 그래서 철회에 기도할 시간 없어서 괴로워 죽겠는데 어쨌든 기도는 나중에 싸잡아서 하면 되니까 오늘날 여우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그러니까 모세는 약속을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진태양만이 두렵지 않아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길이 열릴까? 오! 이스펙트 더 로드! 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실직했어요! 어디에 취업할까요? 이래야 되는데 실직했어요 이런 믿음이 없는 우리는 환경에 노예가 된 거예요 복음새에 나온 열두 제자들처럼 말씀과 성령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홍의회를 갈라졌어요 왜? 부흥이에요 약속을 성취시키는 게 부흥이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부흥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말도 안 되는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뭐냐면 부흥이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결국 가난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난 땅은 아무도 탐을 못 냈습니다 일곱 족속이 얼마나 강했으면 아말렉도 탐을 못 냈어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가서 그냥 취했어 대박 아니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4절에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도 이 제자들이 부흥을 누리게 된 것은요 전과 다르게 이 12명의 제자들과 120몬도들이 부흥을 누렸잖아요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부흥을 누렸잖아요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은 전과 다르게 갑자기 4등전 1장에 딱 들어가면서 이들이 약속이 오면서 믿어 믿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나타난 거예요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조건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믿고 12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나몬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애들, 야고보, 셀로신, 시모, 야고보애들, 유다 자, 열두 제자들을 왜 기록했을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리네임됐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이름들은 뭡니까? 그냥 선택되었을 뿐이지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이었는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이름을 다 나열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들이 바뀌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네요 리네임된 거예요 리네임 다 썼어요 입 아파 죽겠어 있는데 힘들어 죽겠어 우리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기록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감남산 안식일이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에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도 있었으니까 거리를 두고 또 감남원에서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 다 마가다라 해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다 올라갔는데 명단들이 쭉 기록된 건 이들이 변화될 거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고 리네임 변화된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그 밑에 써놨죠 이들이 전과는 다르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목적지를 두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 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다 모여서 계속 기다렸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구한 거예요 계속 달라고 아니 얘네들이 갑자기 말씀대로 하기 시작해 미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첫째로 더불어 그렇죠? 더불어라고 나와 있죠 그 뭡니까? 여자들과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것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더불어 둘째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뭡니까? 같은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이심 전심이 아니라 이심 전심 달라요 다른 마음이 있지 난 얘 좋아하고 얜 쟤 좋아하고 얘는 골프 좋아하고 얘는 낚시 좋아하고 얘는 뭐 좋아하고 다 다르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그 마음은 뭐냐면 같은 말씀을 믿은 거예요 같은 말씀을 믿으면서 난 교사하고 같은 말씀을 믿으면서 난 볼링치고 같은 말씀을 믿으면서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들이 같은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아니 감남산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 자평한다고 가까이 와서 돌던 일거리에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도 쌩깐 애들이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뭡니까? 부응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의 부응이 임한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약속의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분 쉽게 너무나 쉽게 잘하는 거 음식점 가면 막 붙어있고 막 그러는 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을 세속화 인본주의화 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걸 교훈적으로 설교하니까 꿈을 찾아라 문제가 있으면 구해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두드려라 막 도전하면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세속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드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분명히 설교로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약속 우리에게 받은 약속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그 약속대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응이 임하는 거예요 그 부응이 뭡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약속이 있지만 또 우리 지금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또 무슨 약속이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면 또 생명의 성경의 법을 따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부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럴 때 부응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다른 수많은 산상수원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Here at now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야 받을 것이다 Here at now 여기에서부터 오늘 내게 하신 말씀부터 딱 붙잡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부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근데 꼭 이런 사람 있어요 공부할 때 옛날 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지마 그러지마 여기서부터 해 그냥 여기서부터 해 여기서부터 공부해 그러면서 앞으로 한 장 갔다 뒤로 한 장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신앙도 그래 아 어떡해 그래 다시 시작하자고 또 상세기부터 읽으면서 옛날 설교 찾고 저는 2007년도 개척돼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을 쫓아갈래 그러지마 그러지마 오늘 여기에서부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받고 믿어 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약속된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응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부응이 시작되는 거 자 아구까지 물을 치워서 연안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거기서 그렇게 순간 그대로 했더니 부응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아 I cannot follow 따를 수가 없어 나 미국 가고 싶다 영어가 왜 나오지 나 원고에 없는데 난 따를 수 없어요 아 싫어 I hate you 너 싫어 근데 마음에 사랑하라 뭐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 좀 해봐 눈을 감고라도 해 I love you 막 이렇게 눈을 감고라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미쳤습니까 물 떠서 갖다 주게 근데 아버지의 뜻이 오늘 선포되었고 선포된 그 뜻을 아멘하고 제자들이 오늘 사도행지에서 전과 다르게 믿어버렸잖아요 순종했잖아요 하니까 부응이 나타났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부응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다 자기 욕심과 욕망과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부응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넣어버려서 딜리트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욕심과 욕망과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부응과 상관이 없어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알고 믿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 레마의 말씀들이 다 있어요 제가 붙잡고 있는 제 개인적인 고백에서의 레마의 말씀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내가 널 쓰겠다 그래서 맨날 세계지도 그려놓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약속으로 부응을 주신 거예요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로와 말레이시아와 일본과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못해요 못 따라옵니다 돈 있어도 못해요 정말 돈 있어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 초창기 때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개척매모들 인디비주얼하게 보면 세상에서 다 싫어하는 애들 부담스러워하는 애들 일단 밥을 많이 먹거든요 돈도 없고 근데 얘네들이 모이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애들이 없는 거죠 왜? 말씀을 딱 붙잡고 아멘 민족갈변의 사도로서 삶을 살아라 했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것을 추구하니까 부응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가 느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 이게 부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80대 신고한 사장님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그냥 아멘 해버리세요 아멘 해버리세요 아멘 해버려 아멘 해버려 아이고 방치 캐묵사 아니 그냥 아멘해 아멘해 그럼 갑자기 입양하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뭐 남편이 이상한 짓에서 어디서 나오는 애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네가 키워라 그게 또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 생명을 다해서 키우는 게 잠깨라고 하는 말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거룩한 원고에서 쓸데없는 어? 잡식거리가 들어가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내 뜻대로 그럼 내가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망해 망해 그거 아니야 그냥 순종할 때 어떤 걸 바라냐면 아버지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길 바라세요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얼마나 멋져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요 이루어지잖아요 너무 좋아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생각할 땐 별로 안 좋아 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막 이래 근데 딱 이루어지면 막상 딱 이루어지면 너무 좋아 막 감동 내가 너무 커진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만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뭔가 건너선 무슨 난 이게 내가 경험됐기 때문에 경험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둘째로 시작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된 부흥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반드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만 여러분 부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락이 기간 동안 400명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외쳤지만 그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제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아니 말만 해도 역사를 해도 잡아 끌어도 일으키는 막 놀라운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만 부흥이 일어나요 지금 헐리스프릿 제너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타나는 것만이 진짜 부흥이다 큰 교회 뭐 큰 그거 부흥 아니에요 인간의 바벨탑일 뿐이에요 모든 부흥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웨일즈와 아주사와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했을 때 누구도 그걸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건 다 방언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이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방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방언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되게 이성주의자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방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제 생각이 옳고 제 이성이 옳고 제 이성적으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아 그때는 내가 믿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청년 때 뜨거웠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었어요 뜨거웠는데 방언을 제가 안 믿었다니까 방언한 사람을 이상하게 봤다니까 미친놈처럼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 알고 봤더니 내가 내 힘으로 사역한 거였어요 내가 그러니까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려고 하면 잡아라 세워놔 정말 그래요 제가 2017년도에 위기가 와서 내려놓고 싶으면 하늘 굴뚝 같았어 그래서 자꾸 세워놔 자꾸 세워놔 그리고 매주마다 새가족이 와 올라가서 미치고 팔짝 때릴 노릇이 아 주여 아 주여 막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1년 동안 매주 52주 계속 세가족이 왔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동안 내가 믿는다고는 했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내 믿음이었구나 내 믿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봉사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의 생활이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의 생활 내 선택이고 내 의지고 내가 주인이고 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절 4절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외적인 역사가 나타난 게 방언인데 나는 왜 방언을 터부시했을까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아 우리 수호하고 충만이가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방언을 통해서 아 저건 가장 강력한 외적 증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외적 증거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걸 터부시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주의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학적이고 지적인 거 엄청 좋아하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엄청 교수님들한테 따져댔었어요 지적인 것을 제가 유전공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지는 걸 좋아하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과학적인 걸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있었지만 이런 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방언을 터부시하고 이런 거 또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은사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오순절 교단은 은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 펜타코스탈 처치는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지 거기서 일부가 은사중심 은사중심주의로 빠지면서 조금 이상해진 거지 이 큰 그 그 뭡니까 흐름은 사도행전 2장이 있는 거예요 네 아주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6년 전에 미국에서 6년 전에 1900년이죠 1900년 켄자즈 토페카라는 지역에서 찰스 파미라는 감리교 목사가 베델 성경대학을 엽니다 오늘날까지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베델 성경대학을 열고 젊은 믿음의 청년들을 가르칩니다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는 약간 뭐랄까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와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베델 성경학교를 신학교를 연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제가 문헌을 찾아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떠나야 돼가지고 선교를 떠나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는 거죠 그 신학생들에게 야 내가 선교 갔다 올 때까지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령 세례 저는 이 세례라는 말을 별로 좀 쓰기 싫어하는데 어쨌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에 성경적인 증거를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증거들을 신구학을 통해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어요 이 교수님이 그리고 왔더니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적 성령 임재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찾았어 그래서 발표를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학생들이 몇 날 며칠을 말씀을 보면서 연구한 결과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성령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산에 들린 공예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할 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나간 것을 보고 아니 쟤네들이 평범한 애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잠깐 드러났지만 걔네들이 맨날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드러나나요? 필요할 때마다 그게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방언은 언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제가 지금도 방언하는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교수가 지가 모르는 것을 숙제 내놓고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이 파합목사와 학생들이요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 이 방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이 파합목사가 방언하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다 방언하기 시작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스레의 외적 증거는 방언이라고 가르치고 그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시무어라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 시무어가 1906년 4월 9일날 집회하는 가운데 그 집회의 필드가 아주 사였던 거예요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의 인격이거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목사가 말씀을 강조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집회 가운데 힐쳤다 소녀가 일어나고 모인 자들이 기도하는 때 막 방언하기 시작하고 늦게 집회 온 자들이 오다가 문 앞에서 벽에 부딪힌 걸 쓰러지 죄 때문에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노래하고 우리 거기 김주원 집사님 1, 2, 3, 4, 5, 6, 7, 8 다 막 춤추고 그런 역사가 그게 아주사부흥이에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리로 다 나와서 방언하면서 찬양하고 했던 역사 그러니까 이 시무어라는 무명의 목사가 신학함에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증거가 방언이라는 것을 알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목사가 돼서 집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해 준 거죠 이 시무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무명의 목사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의 뜻이 아주사고리에 쏟아진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부흥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고 불의 효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마가 다락방 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120몬도들 여러분들처럼 눈 뜨고 기도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눈 뜨고 기도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벽보고 기도하고 본 거예요 120몬도들에게만 보이고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임하자마자 너무 뜨겁고 감당할 수 없어서 성령이 그들을 나가게 한 거예요 걸어나가게 한 거예요 제가요 저는요 선교에 선자도 싫어했고요 몰랐고 그리고 특별히 선교하면 제가 얼마나 미국을 좋아합니까 유학을 못 가서 한의대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려고 하죠 캐나다나 유럽도 몰랐어 필리핀에 가라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데를 근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가고 싶어져 막 가고 싶어져 가서 내 입으로 불평물을 넘쳐 더워 더워 에어컨 넘어서 지저분 계속 불병 초창 불평 불만하는데 좋아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하자 육체 속에 또 다른 이 육체 육신은 싫어하고 내 영혼은 좋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 그때 어렸으니까 그때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캠퍼스 애들 데리고 갔었으니까 하여튼 막 그것처럼 얘네들이 주체를 못하고 마가다락방에 못 듣고 나오는데 나오는데 저도 성령 받을 때 경험이 있는데 막 안에서 기쁨이 터져나오니까 할렐루야라 샤바바 그때는 이런 이게 언어와 되지 않고 아 랄라라라라라라 막 그러게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러기도 하곤 하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오 이 텅이 지오자 돌아가는 거죠 막 와 그러니까 막 그래서 버스에 앉아서도 랄라라라라라 막 계속 이랬다니까요 집은 양재 교회는 분당인데 왔다 갔다 그 천호버니가 타고 다니고 랄라라라라라라 운전하는 아저씨 내가 소리를 냈나봐 미친놈 이렇게 쳐다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고 근데 기분이 그것만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막 랄라라라라라라라라 바보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랄라라라라라라 다 깼네 다 깼어 부응이 맸네 부응이 맸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막 그 주체를 못하고 막 길거리에서 떠들기 시작하고 옆 동네 사람들 어떤 사람 막 마트 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데 사도행정 2장 5절에서 실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학 각구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 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썼느냐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6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너의 얼굴을 내 앞에 보이라 했기 때문에 6월절 오순절이죠 얼마 남지 않은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모였겠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천학 각구부터 다 시편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인 거예요 또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그러니까 율법이 팽배한 그 상황에서 얘네들이 뜨거움을 못 참아서 막 방언으로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것들을 듣고 소동하는 거예요 다 놀라면서 신기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보라 이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자 오순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흩어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였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상인들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절기 때만 되면 아프리카에서부터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요 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많고 12살 예수님 친척 만나서 수다 떨고 오랜만에 흩어졌다가 만나고 하여튼 복세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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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부터 유럽 아프리카까지 대목이기 때문에 다 몰려왔는데 거기를 막 기도하면서 다니니까 이들이 고백하고 듣기를 아 얘네들 갈릴리사람 생긴 거 보니까 근데 어떻게 아프리카 말을 하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을 뺀 거겠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지금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쓰니까 혹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아니까 그 언어라면 이해하겠지만 다른 언어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난 것을 말하는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계속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파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이거 랩으로 만들어 볼까 브루기아 바반빌라 언어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이들이 언어적 방언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말로 아간다 우간다 우간다 막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 신학자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방언은 언어적 방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잘못됐어요 언어적 방언 아닙니다 언어적 방언이 없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성교사님들이 현지에서 갑자기 방언이 임했는데 아프리카 현지어나 토속을 하는 역사가 있지만 많지 않아 왜? 우리에게는 유튜브와 언어책과 지식이 이제 통용되기 때문에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공부 안 하면서 백과사든 영어사든 배구자로 들어올지어다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펴서 읽으세요 배구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언어는 언어적 방언이 아닙니다 영어로 I love you Praise the Lord I love you God is wonderful God loves and the God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언어로 들린 겁니다 안 그러면 세 명은 아라비어로 하고 두 명은 갓바두기 언어로 이렇게 해서 뭐 흩어졌습니까? 다 들으니까 다 인종이 몰려있는데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자가 다 자기네 언어로 들은 거예요 Understand? 제가 옛날에 한번 시험했었어 성령론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을 한 단어만 크게 외치라고 해요 우리는 한국말이잖아 근데 나 못 들어 다 섞여버리니까 이해돼요? 같은 언어도 120명이 떠들면 못 알아들어 근데 이들이 자기 언어로 쏙쏙 알아들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겠죠? 이 언어는 방언으로 말한 겁니다 언어적 언어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라나 백개국어한다 뭐 거기서 자랑할 일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말한 것이고 근데 상인들과 거리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부흥의 주체이신 성령 지금 이것을 이끄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부흥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부흥의 주체이신 자신이 드러나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곳에 눈 멀고 귀먼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 듣도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성령이 임함은 예수가 그리스의 심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 부흥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들의 귀를 통변의 은사를 순식간에 순간 허락하셔서 그들이 120문도들이 하는 기도와 찬성의 소리가 통변함으로 말면 들리게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언어로도 120명이 떠들면 못 알아듣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짧게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추약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동정려 탄생과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설고가 다 그거거든요 동정려 탄생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선택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된 것들에 대한 증거와 대제세상과 바리세인들의 핍박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것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들이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후에 넘겨보면 신학적으로 이 모든 사도들 여러분 알죠 바울이 설교하면 재밌을 것 같아? 다 자빠져 잘거려? 내 설교가 백배나요 웃기기라도 하지 바울은 진지해서 웃기지도 않아요 웃으면 이 화이슬 진지해 이 망할로마 막 이럴걸요? 그리고 너무 설교가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냥 성경 읽는 게 나 차라리 읽는 게 바울보다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어쨌든 그 얘기 사도 이후에 다 그 설교가 베드로 설교도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그거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들었다는 것은 그 구속사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은 부흥의 주체인 성령이 귀 멀고 눈먼 자들의 귀와 눈을 열기를 원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방언은 뭐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방언은요 여러분 방언은 할렐루알로 수야 바바야와 수호야 내일 집을 사라 뭐 이게 아니지 무슨 이게 중염불하는 거 이게 뭐 근데 어떤 사람 할렐루알로 집사님 내일 집 사십시오 할렐루알로 아우 또 인턴스 나가는 진짜 그거는 마귀 사탄이죠 근데 그렇게 은사사일카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야매로 성경을 배우고 성령이 아니라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귀신을 귀신 받은 귀신을 받았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아는 그쵸? 구약에도 예언자들 나오잖아요 사울도 예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어디예요? 그 신들린 그 여세자 여사도가 여제가 그 무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다니엘을 불러내라고 해가지고 그 그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사무엘이다 뭐 이러는 거 이게 다 마귀 새끼가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한국 똑같이 현 시대에서도 마귀 같은 목사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고 예언해 주는데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뭐 지시적으로 말하는 성경 어디에 그런 걸 지시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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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교를 가라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뭔가 하라 근데 너나 나나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방언의 언어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순간 통변들을 통해서 통변이 은사 중에 있죠? 확 들린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둘째로 일시적 통변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들의 방언은 언어적 방언이 아니었고 둘째로 그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들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셔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귀가 열리도록 통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성령의 역사가 극에 달했던 19세기에 보면 집회 때 우리 이 시간 누군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 누군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할 수만 있거든 언어를 기도하라고 바울도 권면하거든요 근데요 못 알아듣으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또 목사님이 자 혹시 성령의 감동으로 통변하실 수 있는 일어나 통변하실 수 있는 그럼 또 딱 일어나 그럼 너무나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근데 그 내용이 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 하나님을 찬양하라 왕신하여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의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살아가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근데 거기서 갑자기 통변하는데 할렐루야 오늘 헌금 10만 원 이상 해야 됩니다 오늘 100만 원 이상 헌금 환자도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통변하는 분들은 주리를 틀어버려야 돼 아주 그냥 주리를 틀어버려 진짜 그 마귀 짓을 하는 건 교회 안에 방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 큰일을 드러내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이 들었던 것은 은혜로 말미와 순간적인 통변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어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120분들이 하는 말이 들리고 그 들린 것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자 11절에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데 무슨 말을 했대 이렇게 기록해놓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십자가 대속의 일 구원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손에 든 이 성경에 기록된 핵심 메시지를 듣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는 기록된 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후 이후 사도행전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쉽게 전도가 된 거예요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크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들었어 그 상인이 가서 소문 안 내게 했을 때 모여봐 겁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막 내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래? 진짜요? 그런데 그중에 현류병 여인처럼 아프리카에 어떤 여인이 그 말에 따라 에티오피아 넷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넷이요 당신 읽는 책이 뭡니까? 이사서 책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 뜻을 압니까? 모르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세워놓고 침대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편마해진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 개중에서 사도들이 와서 전혀 쉽게 믿어지고 이방인들도 그 소문이 워낙 텄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않아요 뒷방에서 일하지 않아요 막이나 뒷방에서 일하지 하나님은 앞방에서 일합니다 마루에서 거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순종해서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미리 그들이 들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파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지금 제가 아주 통으로 지금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인테레스틱하고 판타스틱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사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성령 부흥의 주체이신 성령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내셨고 전파하게 미리 여와 이래의 하나님 제가 아까 설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으면 이래의 하나님을 만나요 짝 깔아 놓은 상태에서 순종하니까 순종과 여와 이래의 하나님이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대살로니가 교회 골로세 교회 빌립보 교회 막 세워지는 거예요 루디아도 만나고 막 다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앞서 행하신 것이다 그럼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지금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나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도 주시고 아니 앞서 행해서 이 청소년연합집회도 우리는 외쳤을 뿐인데 내가 뚜껑을 열어볼까 우리는 못해 돈이 없어서 이 말도 하면 안 돼 하나님 다 하시지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들으라는 저는 돈 없이 다 했어요 비유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리고 또 보세요 고넬료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안 가 못 잡아먹어 먹으랜까 내가 그럴까 내가 더럽다 할래 먹어 그런데 갈등하고 있을 때 고넬료에게도 성령님의 역사지 너 베드로를 모셔라 그런데 고넬료가 벌써 은혜가 있었던 거야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동을 들은 거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벌써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원래 가서 했더니 갑자기 회개하고 난리 나고 성령 받고 난리 나잖아 어머 세상에 여와 이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붕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거죠 고넬료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방인의 통로 그리고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묶어두시고 바울을 그 통로로 보내서 온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하잖아요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서 온 상인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사야 책을 읽게 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큰일이 뭔가 우리의 부흥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내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부흥의 주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체가 내 인생의 부흥의 주체가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망합니다 부흥의 주체는 뭐다? 곧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성령이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만 잘하면 돼 열심히 내가 땅 팔 필요 없어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해 성령님이 땅 파라고 할 때 파야지 지갑 파고 싶을 때 파면 자기 공로 되는 거예요 열매도 없어요 성령님께 나를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만 하려고 노력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 생각 다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제 뜻대로 목회했으면 저는 예전부터 문화 목회한다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카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조용규 목사님한테 편지 보냈다니까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때는 겁이 없어 돈 좀 보태달라고 나 문화 사역할 거라고 크리스찬들 문화를 한번 뒤집겠다고 나중에 철이 들면서 그 문화 사역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타협적인 인간적 부흥을 추구하는 도구였다라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 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문화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SKT 여러분 SK 텔레콤 쓰고 있는 사람 KT로 바꿔요 난 KT를 사랑해요 그럼 또 광고인가? KT는 나쁜 놈인가? 어쨌든 그 SKT가 주가 돼가지고 지금 메리 퀴어?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웨이브라는 OTT 서비스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남남여여 결혼한 상황들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모르죠? 여러분 거룩해서는 모를 거야 뉴스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대중 문화와 싸우는 목사님들이 핸드폰 다 바꿨다고 인증샷 올리더라고요 나 SKT에서 LG로 갔어요 LG는 중국이라고 KT로 갔대 그리고 장애는 난 그냥 우체국 알들본으로 갔어요 막 그러면서 근데 의미는 있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 나 그 메리 퀴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메리 퀴어가 매니큐어 말고 메리 메리 퀴어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엄마 아빠 자녀들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그 돈을 SK텔레콤 최태원 회장이 되는지 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대적기도도 해야 돼 그러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성령이 그 부흥을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나를 내어던지면 내가 어디에 쓰임받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놀랍게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제가 제 뜻대로 목회했으면 진짜 그렇게 제가 작곡한 곳 음반 내겠다고 막 내 성격 알걸? 우리 성경기 선생님 알걸요? 야 우리 진짜 돈 모아서 우리 음반 내야 돼 이거 어떻게 내 자랑이니까 막 했을 거야 근데 중창팀 음반은 세 번이나 냈지만 나랑 정혁이 음반은 사장 됐어 사장 됐어 말도 안 해 얼마나 멋진 곡들인데 언젠가 누가 내주겠지 뭐 어쨌든 디지털 싱글이라도 내려고 했는데 하필 또 다른 사역이 많아지가 다 내버려두고 그러나 연예인들 막 섭외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죠? 그리고 제가 책을 쓰려고 했는데 시작해놓고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역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생각대로 목회했으면 책 썼죠 여러분 책 하나 쓰고 딱 이렇게 홍보 조금 하면 금방 뜹니다 금방 떠요 우리 이문희 사모님이 교회 성경연구소에서 책들을 많이 썼는데 목사님들 돈 주고 목사님들이 책 써요 그리고 돈 딱 주고 작가 부르면 작가들이 다 써줘요 나도 그래서 좀 쓰다가 아 이거 힘들어 죽겠다 돈 주고 한 500만원 주고 작가 쓸까? 그럼 벌써 책 나왔지 이동훈 목사, 버랑 목사, 똥덩어리들 어떻게 부르겠는가 막 홍보하고 우리 손민아 브레인 아니에요? 민아가 야, 민아야 너 빨리 홍보해 그럼 막 아마 확 떠서 여기저기 부를걸? 근데 그렇게 뜬 사람들 치고 속이 알찬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내고 싶어요 내가 컴퓨터 책은 10권 이상 냈잖아 벌써 대학 교재로도 쓰이고 모르죠? 또 이미 지나간 시대이긴 하지만 그냥 월말 쓰고 싶겠어요 맘만 보면 왜 못 씁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선교고 목회고 설교 준비고 하니까 안 쓰는 거지 한 번은 그래서 설교 책을 다 모아가지고 내려다가 하나님이 나를 특히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알았어요 안 할게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파리에서 제 설교집 그 책 좀 달라고 막 여기저기서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지 20페이지씩 설교 원고 써서 설교하는 사람 없을 거래요 대한민국이 별로 그냥 대충대충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지 그러니까 제가 제 뜻대로 목회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 사람들 신경 쓰면서 목사님 15분이 세리라 그럼 15분에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을 거야 근데 난 진짜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잡아가셔서 똑같이 끝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는 목사님들 보니까 다 45분 50분이더라고 난 또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 못 받는 분들 보니까 또 다 짧아 물론 걔 중에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캔슬 취소 또 괜히 또 서로 시험들려고 근데 보세요 오늘날 사람이 만든 이 바벨탑과 같이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해서 만들어낸 가짜붕이 너무 많아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인도하심에 따르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기 힘으로 인간과 세상의 힘으로 이런 것들 저는 그걸 다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바벨탑과 같은 교회가 많고 바벨탑과 같은 사업이 많고 바벨탑과 같은 여인이 많고 바벨탑과 같은 남편들이 많아요 아니 밥은 라면 먹고 커피는 스타벅스 마시고 물은 에비앙 먹는 게 그게 바벨탑이지 지가 생존에 요즘 또 라면도 부자가 먹나? 옛날로 따지면 아니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 열심히 일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한 채 겉으로만 뭐 스타벅스 먹고 에비앙 물 마시고 그게 바벨탑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응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된 교인 그것에 의해서 세뇌받은 교인들이 목사님이 부응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는 거 부응 그러면 교회 건축하는 거 부응 그러면 큰 교회 부응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는 거 에이 부응 하고 지옥으로 내려보내야 돼 그냥 차 태워서 여러분 그게 부응이 아니라 그게 이제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된 세계관의 서로 옆에서 바라보는 부응이에요 부응해 합시다 아 그러면 막 사람들 많이 봐서 헌금 얼마 나왔느냐 뭐 이런 게 제가 부응사회에서도 오라고 막 하고 막 임원하라고 그러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선배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초창회 조금 했죠 근데 이게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아 이건 나랑은 좀 아닌 것 같아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진짜 부응은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동훈의 뜻이 나타나는 그건 바벨탑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충만의 뜻이 나타나는 건 바벨탑이야 예배 인도를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미경 죄송해요 앞에 보여요 광미경의 뜻이 나타나는 건 바벨탑이야 난 죽어도 이렇게 칠 거야 이거 바벨탑이야 바벨탑이야 난 죽어도 이렇게 인도할 거야 바벨탑이야 바벨탑 오늘 그런 바벨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장을 하는데 젓갈을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바벨탑 주방에서 그 바벨탑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주방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밥을 하나니까 평안해 진짜 평안해 아 평안해 밥을 하나니까 서로 레시피 갖고 싸우지도 않고 맛있네 맛없네 싸우지도 않고 근데 10월이 고민인데 우리의 주방장에 성령님이셔서 괜찮아요 10월부터는 아버지의 뜻이 교회에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인데 그리고 그 중심이 성령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 부흥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만이 있지만 이 죄자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말씀 원칙 부흥의 원리에 말씀을 3년 동안 뻘짓하다 제대로 딱 믿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갑자기 목사님이 집사님 이것 좀 감당해 주십시오 그게 나를 좋게 하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저 짜장면 사입시오 그런 거 하지마 교회를 나가버려야 돼 근데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서 1년 동안 이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뭘 해 주십시오 이거 다음 세상에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힘들어지만 괴롭지만 그래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아멘 하면 거기서 부흥이 나타나 거기서 부흥이 나타나 거기서 부흥이 정말 부교육자들로 제가 뭐 시키면 순종하면 부흥이 나타나 죽어도 순종 안 하면 뭐예요? 결국 썩어지는 거죠 그래서 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안 했던 기도당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주체할 수 없어서 나가서 떠들면 나는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도당에 날리는 것에 잡아 죽임을 당한 애도 주체 없이 떠드는데 떠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그들의 귀를 열어서 통변하게 하셔서 그들이 사도들이 전도할 때 복음이 쉽게 전파되어서 다 밑밥을 깔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막 가면서 전도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주 다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고 임하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순종 웨일즈도 그랬고 뭐예요? 아주사도 그랬고 평양 대부흥도 그랬고 시작이 다 말씀, 말씀, 말씀 회개, 회개, 회개 성령, 성령, 성령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반드시 성령 받은 외적 증거이니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모든 은사가 다 옵니다 한 방에 다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빠가 우리 집에서 샀는데 그렇죠? 와이사스만 낼 거예요? 뭐? 아빠께 다 낼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재환이에게는 언어의 은사를 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충만이에게는 음악의 은사를 더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지갑들 중에서 더 좋은 거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가르치는 은사를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셨고 때로는 신의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셨지만 주가 된 게 그거고 그러면서 저 음악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음악의 영성당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여께서 아 이 녀석이 나의 영광을 해서 이게 필요하고 나면 그때그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말씀의 지혜의 지식의 은사를 딱 한 번 맛봤어 딱 한 번 산에 들린 공회에서 그리고는 멍청했어 계속 바울한테 깨지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하니까 그 안에 있던 성령께서 은사 하나를 확 드러나게 하시고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갑자기 신의의 은사를 확 드러나게 하셔서 고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Always 항상 주도리지게 나타나는 은사가 보다 방언이다 이걸 신학교 가서 리포스트 다입을 받아들이네 신학생들 우리 교단 신학할 때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사모해 방언을 터부시여기지 마세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옛날에 나처럼 터부시여기냐는 말이에요 제가 되게 이성주의자였거든요 아니라면 지금 얼마나 회개했는지 방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 여러분 방언 사모해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 대지는 쓰다가 여러분들 기절할 것 같아서 그냥 기도 제모로 요약했어요 이걸 풀어서 썼다가 줄였어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1번 시작 4개 하나씩 쏴주세요 시작 4개 약속하신 말 자 저에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내가 너를 쓰겠다 지구를 제안에 팍 품어주는 영적인 환상을 받거든요 그걸 딱 기억하니까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 동시에 나에게 인디비주얼하게 개개인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둘째로 기록된 말씀에서 시작 동시에 기록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구해야 돼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약속을 붙잡아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려면 그걸 딱 붙잡아야 돼 근데 그 창대케가 문맥의 전우를 따라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함으로 내 삶의 창대함이 나타나길 바라야지 여기서의 창대함은 다른 의미인데 나는 이것을 부동산을 차리면서 창대하게 될지 않아 창대의 부동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의 창대를 사모할 때 그 창대가 이루어지면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 원 플러스 원 많대 플러스 알파로 창대 부동산이 창대해져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퍼포먼스, 목적인 그 창대 부동산이 더 중요해지면 그 창대 부동산 때문에 망해요 근데 여기서 창대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 창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창대해지는 거구나 아하 모든 악이 이스라엘 중에서 진별되는 것이구나 이 창대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 사업장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창대함에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면 어둠의 진이 떠나면서 당연히 복이 오니까 창대 부동산, 망해 부동산 써놔도 안 망해 그 부동산. 제 말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동시에 기록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구해야 돼요 은사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 돼요 성령 방언 구해야 돼요 세 번째, 시작 부흥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부흥을 누리게 하소서 이거 기도 제목돼야 돼요 부흥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배웠죠 지금 3부, 4부 검사 딱 끝나면서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 그 중심이 성령이어야지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이 그리고 제게도 성령 못 받은 분 계세요 여기도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계세요 저도 신앙 뜨거웠지만 성령 없이 뜨거웠어요 딱 지옥 가기 좋아 지옥 온도랑 똑같아 바벨탑 쌓는 열심 밖에 없었어 근데 성령 받으니까 단으로 놓더라고요 나의 나댐을 단으로 놓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헌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저한테 사례비까지 줬어요 청년인데 너 전도사보다 100배 낫다고 쫓아다니면서 사례비를 줬대니까 나한테 회장인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감동받았다 모든 집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이뻐했는 줄 아세요? 저런 청년 없다고 왜냐하면 전화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장노님 아들하고 자꾸 내가 비교하는 스스로 맨날 목사님 장노님 아들만 짜장면 사주고 짜증나게 우리 부모님은 딴 데 다녔거든요 저는 혼자 다녔고 부모 있는 자식들은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반대로 더 열심히 인정받으려 그러니까 내 열심히죠 근데 성령을 어느 날 확 받고 나서는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교사하라고 하면 교사 보조교사 하면 보조교사 하면 어느 날 목사님 저한테 초본대 차량 운전을 하래요 기도하면서 본고차 운전에서 애들 차량 운전을 3년을 했어 3년을 기쁨으로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신나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힘으로 하는 거죠 부흥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만 거룩한 부흥을 누리게 하옵소서 네 번째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마지막 시작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 사도행전에 사도들과 같이 제 삶의 행적이 부흥의 도구가 되기 멋있지 않나? 내 삶의 행적이 부흥의 도구가 된다?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따라 했으면 좋겠고 많은 후배 목사들이 제가 걸었던 길을 걸어 제가 한 세대 신대원 채풀 가서도 계속 강조하는 길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급 같은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신다고 하는데 따귀내어 드려야죠 그것처럼 내 삶의 행적이 부흥의 도구가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저는 집회를 하면 두 시간짜리 집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내 교회에서도 이걸 못하니 그러니까 딴 교회 가면 좋아하지 성도에 부흥이 하고 뜨겁게 하는 거 3시간씩 집회 시간 하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의 종의 열정인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할 거예요 성령에 불러오셔서 찬양합니다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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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러 성령이여 우리 다같이 일어납시다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 하나님의 하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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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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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마소 거룩하신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입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새해 아멘 할렐루야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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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성령에 불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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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면에 기도 제목이 나올 거예요 내게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소서 어렸을 때 서운했던 것 생각나게 하소서 기록된 말씀에서 사모하는 약속의 말씀을 취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부흥의 중심에 성령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게도 약속한 성령을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면 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 영원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까지 간절하게 옆에 나와서 자리에 서서 오늘은 좀 늦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합니다 수영! 수영! 수영!